그리프티아의 로날드 선수입니다! 고도! 고도! 자, 저희는 지금 오늘 식스패드 행사에 또 초청을 받아서 조날드 선수가 나오실 거고 좀 이따가 식스패드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나 그거 있잖아요 영재 발굴단에서 태훈이 만났던 태훈이 SBS 예능 신인상 후보 아니었나요? 연예대상 가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식스패드 행사였던 게 최정의 구성 고기도 조기 소중 저희가 마침 어제 백화점을 다녀왔으니까 저희도 제품들을 설명해 봤는데요 해 봤잖아요, 맞아요 자, 저희가 지금 백화점을 왔는데 여기 딱 식스패드가 있습니다, 여기. 하이, 오하이오 고자이마스. 실제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. 첫째는 하시우라, 마에스네, 워크라하기를 트레이닝으로 하겠습니다. 한번 체험해 볼게요. 어, 어. 왜 이게 나 안 그러려고 하면 자꾸 이게 들려. 네. 이게 들려, 이렇게. 전기시격에 의해서 기능이 움직여져 있습니다. 우와. 왜 지금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래, 진짜로? 이게 이렇게 했는데. 앉아서 동등이 가능합니다. 오, 진짜. 되게 잘생기셨. 고맙고. 감사합니다.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, 또. 잘생겼습니다. 종종 듣는다. 좋아하는 축구 선수 혹시 있으신가요? 크리시안 로나우스. 아, 실례지만, 이가인. 하하하하하하. 땀이 나, 지금. 지금 제가 식스패드 푸피2 사용하고 있는데, 가장 큰 특징이 20Hz의 주파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 가장 적은 자극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런 트레이닝.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아리가또. 감사합니다. 아JU. 한국에도 식스패드 푸피2를 파는 거죠? 맞아요.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? 저희 지금 휴대폰 번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오프라인 직영점 매장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, 되게 멘트가 정갈하시네요. AI가... 기계 아니시죠? 시험 잘했으니까 이제 또, 하나도 보러 가야죠. 아, 가시죠. 이거 지금 자리가 너무 가까운데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 멀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 로날드로 쫓아다닌 이래로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오면 또 언젠가 진짜 같이 촬영할 날도 머지않았다 진짜 머지않았다 세계 1. 굿보드 플레이어, 그리고 6팩트 브랜드開発 파트너 크리스티아노 로날드로 선수입니다 와 진짜 엄청 가까이서 오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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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일을 하죠 이 모든 학생들은 정말 정말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았다 좋은 기회를 받았다 하지만 그 다른 기회를 받았다 근데 그 다른 기회를 받았다 아니요? 좀 더 이상 너무 이상해 세계 톱 레벨 버전의 퍼포먼스을 유지하는 로날드로 선수 프로 굿보러를 위해体幹을鍛える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전부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. 모든 것들은 큰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의 경우입니다. 지금, 내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. 아... 하하하하 그럼 다음 시간에 이스라せていただきます 여쭈어는 여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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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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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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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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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이제 또 히테크에서 안마의자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온 김에 몸을 또 풀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히테크 형장님 보고 계시죠 아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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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